둘, 셋! 화이트! 디비의 목적은? 데려오는 겁니다. 아무 일 없이. 암흥 어흥, 어흥 따라가 이때 어디라도 우리가 도망친 적이 있던가? 쫓아가본 적만 있는 것 같습니다. 놓치지 마라. 동정 금지 잡생각 금지 뭐 있어? 안 잡는 건 어떻습니까? 준호야. 네 머릿속이 제일 위험해. 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데니까. 동기조기! 불러가지래! 생각을 좀 하시라고. 우리 신조가 뭐냐? 돌이킬 수 없다면 일어나지 않는 일로 만들라. 타령을 했습니다. 나 또 뭐 하려 그래요. 막아야죠. 여전히 변한 게 없네. 하나도. 이들이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까불지 말라고. 터지면 다 죽는 거니까. 빨리 조이게 져야죠. 총기를 난사했다는 사실이죠. 잠깐만요! 어쩔 수 없는 거면 그럼 누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까? 그가 더 이상. 그는 왜 안 된다고요? 여기 왜 안 된다고요?